충남 보령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위드 봉사단이 창단했습니다. 지난 13일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 더위드 봉사단 총명예단장을 맡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 더위드 봉사단 창단식이 개최됐습니다.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사랑, 보령사랑이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라로 발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더위드 봉사단은 지난 2018년 9월 1일 회칙 제정 후 충남의 각 시군에 설치됐으며 이번 보령 창단식은 보내 8번째 창단입니다.